안녕하세요. 판례공고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2인조합과 탈퇴 정산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7-851 판결입니다. 별 5개짜리로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리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탈퇴 조합원입니다. 피고는 잔류 조합원이고요. 이 사건은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동업을 하다가 2인이 동업을 하다가 한 명이 나가면서 돈 내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투자금을 1억 7천만 원에 지급을 하죠. 통상적으로 이럴 경우에 피고는 따로 돈을 지급 안 하고 자기는 캄보디아 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피고가 다 해먹는 것 같다. 그래서 나 종업 그만할래 라면서 탈퇴를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기망에 의한 소리배상 청구. 너 나 속였다. 투자해으로 했는데 속였다. 두 번째 투자금 내놔라. 너 반환하기로 하지 않았냐. 반환하라. 그것도 안 되니까 정상금 내놔라. 너 투자금 이거 해서 남은 거 지금 현재 남은 재산 이만큼 있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 대법원이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 정상금을 청구를 할 때 조합 재산의 상태는 누가 입증할 거냐.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피고가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피고한테 서류 달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서류 없다. 이거 다 썼다. 충분히 다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청구를 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에서는 기망에는 인정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투자금 반환 약정도 그런 약정 인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 패스했죠. 남은 건 정상금 청구만 남았는데 2인 조합 중 1인이 탈퇴를 하면 동업 재산은 회사이 되는 게 아니고 탈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1인이 단독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 정상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정상금을 달라고 하려면 조합의 재산, 동업 재산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 재산의 확정 책임을 누가 질 거냐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탈퇴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원고는 조합 재산의 상태로 입증을 못 한 거죠.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과 실제 일을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동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조합 재산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사기를 쳤다고 해서 기망에 의한 소멸 청구와 반환 청구를 했기 때문에 조합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입증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기각이 돼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업 약정을 해서 투자금을 달라고 하는 청구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하다 보면 이런 상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의사들끼리 하는 경우, 변호사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둘이 같이 일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돈만 내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동업한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분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는 기망, 반환 약정, 탈퇴 정산 이 세 개가 기본 3종 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속였다. 투자금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안 들어준다.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어쨌든 마지막 탈퇴 정산 청구는 어렵다는 것이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탈퇴 정산을 하려면 조합 재산을 입증을 해야 되고 조합 재산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런 소송일수록 조합 재산이 잘 안 나타납니다. 물론 사무실을 구했다고 하면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정도는 조합 재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건 가능한데 그것도 잘 없으면 잘 증산 안 되고 어디다 썼다, 피고는 여기저기 썼다고는 하는데 서류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조합 재산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탈퇴하기 전에 반드시 증빙하는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사건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